에펙스입니다! 안녕하세여! 네 여러분 저희 에펙스 앰버 언니와 루나가 드디어 한강 난지공원에서 열리는 스펙트럼의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무대를 설 수 있게 됐습니다. 저희 이번 핫 비트, 이번 스펙트럼의 태머곡이라고 들었는데요. 정말! Can it be my heartbeat? 아 그 말고 우리 드림 스테이션 크루로서도 무대를 설 수 있게 됐습니다. 네 맞아요. 정모오빠와 키오빠와 또 이번에 신인 잔니 너무 귀여운 잔니와 함께 저희가 전봉안에서 드림크루를 결성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2016년 뜨거운 여름의 마지막 그리고 가을의 첫 시작은 에펙스와 그리고 드림크루와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에펙스였습니다. 안녕! 안녕! 바이옴! 우리 하필 도대요! I've got a heartbeat